이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? 네 이 장비는 피코홀릭이라는 피코 레이저 장비입니다. 기존의 나노초를 사용하는 일반 엔디야그보다 훨씬 통증이 적고 효과가 좋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 장비 효과에 대한 좀 설명한 게 있을까요? 이 장비는 보다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환자한테 통증이 훨씬 적고 그리고 비단 색소뿐 아니라 흉터 재생이라든지 미백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익한 좋은 장비입니다. 네 그러면 치료받은 후에 어떤 관리는 좋은가요? 일단 레이저 열로 일단 좀 데미지를 입었거든요. 일단 여기서 힐링 프로세스가 들어가면서 일단 멜라닌 색소가 이 장비가 환자한테 통증을 적게 주고 대신 훨씬 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일단 치료 효과도 짧고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